네, 금요일 아침 기분 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봉효정입니다. 잠시만요. 제 짝꿍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드디어 선배님을 잘포시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신 거잖아요. 밀어내다니요. 그런 서운한 말씀하지 마시고요. 김태훈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2주만 하신 거예요? 2주가 두 달이 되고 또 2년이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방금 전 오프닝 멘트 녹음 입력 완료. 제가 사실 봉효정 아나운서 그렇게 안 봤는데 선배 자리를 탐내다니요.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김태훈 아나운서한테 싹 다 일로 바칠 겁니다. 두 분 아주 딱 기다리세요. 저는 원준 씨 아주 좋게 봤는데요. 저는 한 번쯤 원준 씨랑 같이 진행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말이죠. 제가 평상시에 우리 봉효정 아나운서 보면서 아이고 방송 잘한다. 아이고 센스 있네. 어머나 천상 아나운서네.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굳이 원하신다면 굳이 원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그 옆자리 좀 갈까요? 굳이 원하신다면 어머나 어머나 그러지 마시고요. 어쩜 이렇게 사람이 태세 전환이 이렇게 LTE급으로 빠릅니까. 원준 씨 자리는 여기니까요. 평생 그냥 여기 계시면 되세요. 그래요 그래요. 정말 저희와 달리 오늘 출연하시는 아침마당 전북의 출연자분들은요. 호시탐탐 남의 자리를 역보는 그리고 그냥 뭐 어떻게 격대격 누군가를 좀 약간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의 가족처럼 음악으로서 똘똘 뭉치는 아주 멋진 분들이라고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온준 씨가요. 제자리를 호시탐탐 노린 게 봉준아 나와서 보세요. 이만큼이에요. 다 정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제자리를 탐냈는데 하지만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 나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십니다. 하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주 똘똘 뭉친 멋진 하모니를 들려주시는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전주 시민 하모니카 오케스트라 단원 6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그 아름다운 또 연주와 이야기가 설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임경원 지휘자부터 본인 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시민 하모니카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이고요. 하모니카 교육 활동과 그다음에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임경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단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옆에 양춘모 씨. 안녕하세요. 저는 하모니카 더불어 재미있게 살고 있는 양춘모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주 굉장한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 그거 그거 멋지십니다. 그 옆에 전설 씨. 안녕하세요. 평범했던 제 인생이 하모니카 덕분에 이렇게 특별하게 바뀌었습니다. 하모니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설입니다. 강인종 씨도 팬이신가 봅니다. 뒷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영희 씨. 하모니카 같이 배우고 있는 오영희입니다. 그 옆에 정복자 어머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모니카와 즐겁게 살고 있는 노인의 정복자입니다. 아이고 말씀도 재미있게 잘해주시네요. 자 마지막 김민숙 씨. 안녕하십니까. 김민숙입니다. 크로매틱 하모니카 초보 강사로 활동하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침마당 전북에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하셨는데 오늘 유독 진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 하모니카 강사로도 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모니카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부렸던 은색 하모니카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모니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모니카 전체 종류는 한 200여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멜로디를 담당하는 것과 리듬 화성 담당하는 악기가 있는데 크게 이제 멜로디 담당하는 악기 세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로 하모니카 하면 떠올리는 게 바로 이 하모니카예요. 그래서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있고요. 같은 돌을 불더라도 이 위아래가 약간 음정이 달라요. 이 피치 정도 달라서 떠는 음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하모니카의 이름은 트레몰로 하모니카 또는 복음 하모니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작고 아담한 사이즈의 하모니카가 있는데요. 홀이 열 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홀에서 어떤 한 홀에서는 네 가지 음을 동시에 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구멍 하나에 불고 마시고 두 개가 나고 그렇게 이 하모니카를 전 음계를 피아노의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을 다 다룰 수 있으려면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주로 재즈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멜로디 담당하는 이런 악기가 있는데요. 이건 크로매틱 하모니카예요. 그래서 크로매틱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알듯이 반음계가 가능하다는 하모니카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홀이 하나예요. 1층으로 돼 있고요. 그냥 1층만 불면 피아노의 흰 건반 소리가 나고 반음을 하고 싶을 때는 레버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버가 이렇게 있어서 피아노의 흰 건반, 검은 건반을 모두 다 소리낼 수 있는 악기입니다. 크로매틱 하모니카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종류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눈길을 유독 사로잡은 하모니카가 우리 정복자 단원님 손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하모니카예요? 이 하모니카는 굉장히 길지요. 무게도 있습니다. 한 홀에 네 구멍씩 있어가지고 화음이 나오는 오케스트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는 코드 하모니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더블 베이스가 맡은 다즈막한 아주 무게감 있는 그런 음을 안정감 있게 내주는 베이스 하모니카. 이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걸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어깨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지금 TV 트신 분들은 오늘은 하모니카 상시들이 나왔는데 종주가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모니카 동호회인데 이름이 전주시민 하모니카 오케스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전주시민 하모니카 오케스트라는 총 40여 분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민이라는 말과 무색하게 한 20여 분은 우리 전주 전북분들이고 또 한 20여 분은 타지역 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그래서 제 제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서울, 목포, 보령, 진주 이렇게 할 것 없이 광주 굉장히 많은 분포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전주하고 전북권에서만 한 70분 이렇게 모여서 정말 거대한 그리고 제가 실력으로도 한강 이남에서 최고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한강 이남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주 사람들이 하모니카 잘 부는 걸로 소문이 많이 났나 봐요.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전주 사람들로 해가지고 하모니카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이 단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지금 임경원 선생님의 주도로 6분 정도 앙상블팀을 구성해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앙상블팀으로. 그래서 저희가 각지의 대회를 이렇게 다녀서 수상도 많이 하고 했는데 가서 보이니까 저희는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갔는데요. 대그룹, 오케스트라들이 많이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아쉽게도 그런 오케스트라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말씀 들으셨다시피 정말 출중하신 능력을 가신 우리 임경원 선생님이 전주 지역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노력 끝에 오케스트라, 저희 회원들과 또 강사님들과 해서 우리 선생님과 같이 오케스트라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오케스트라잖아요. 그러면 클래식이나 가곡 같은 곡들만 연주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함께 연주를 하시는 건가요? 양초모님. 네. 다양한 장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클래식이나 동요, 비뇨, 또 대중가도 할 수 있고요. 요즘 대세가 트로트잖아요. 저희들도 트로트 열심히 배우고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TV 보시다가 트로트 소리에 벌떡 일어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트로트 연주도 정말 많이 궁금하거든요. 살짝 맛보기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혹시나 해서 선생님이 짧게, 짧게,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짧게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저 시센스 만점이십니다. 그렇다면 요즘 대세의 트로트를 하모니카로, 메들리로 들려주신다는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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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은 zweiten 멋지십니다. 호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theeinations 중에 내 짝꿍 이라는 곡도 굉장히 좋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하모니카 버전으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는데 그거 좀 어렵겠죠?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미리 사전 조사를 했어요. 이지현 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걸 알고 내 짝꿍을 봤어요. 꽁냥 꽁냥 알콩달콩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을 좀 해왔어요. 정말요? 같이 노래 불러주시면 제가 한 번 그 부분만 같이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좋아요. 우와! 우와! 세상에! 아니 제가 다양한 악기로 제 노래를 연주하는 걸 들어보긴 했는데 하모니카로는 또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영광이고 하모니카 버전으로 하나 세다르게 만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지효씨 표정이 이제서야 조금 밝아졌습니다. 저렇게 밝은 표정 처음 봤어요. 네. 잘 먹겠어요. 이렇게 조금 맛보기 공연을 들으니까 좀 감질나서 안 되겠습니다. 좀 긴 공연을 좀 보고 싶은데 우리 김미숙 단원님 어떤 하모니카 연주를 좀 들려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보통 신영원님의 개똥벌레를 신나게 많이 따라 부르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연주할 것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듀엣곡으로 편곡을 좀 길게 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설 선생님하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개똥벌레를 하면 아무리 우겨봐도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네. 이걸 하모니카로 듣는다.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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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것은 아니죠. 낮은 것 같은데요. 가장조로 전부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주 크게 써가지고 해주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거기서 배우다가 그 친구가 언니는 여기가 지금 언니한테 안 맞으니까 특강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래 가보자고 특강을 갔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제일 앞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 가서 앉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강의를 듣는데요. 아 하모니카가 이렇게 매력있는 악기였었구나. 저 작은 것이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홀딱 반해가지고 그 길로 바로 하모니카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하모니카에 입문하기 전에 60대 때 손녀를 데리고 피아노 학원을 데리고 가서 그 피아노 학원에 선생님이 색소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색소폰을 좀 가르쳐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색소폰을 한 5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건방이 좀 들어서 나 색소폰 그만두고 트럼펫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트럼펫을 한 3년 하는데 색소폰도 그렇고 트럼펫도 그렇고 장소가 필요해요.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모니카는 정말 좋은 거예요. 매력이 아주 무궁무진해요. 우리 아침바당 정국에 오신 분 중에 어쩌면 지금 최고령자세요. 왜냐하면 81세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존경하시고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그 어머니라는 호칭보다는 누나라고 독자 누나 이렇게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건강하신데 그 하모니카의 매력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푹 빠져드신 거예요? 밤에 하모니카를 불어도 아무도 누가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옆집에 동생이 살고 웃집에는 아는 사람이 사는데요. 혹시 어젯밤에 시끄럽지 않았어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밤에 그렇게 불었는데도 몰라요. 옆집에서도 모릅니다. 그러니 뭐 장소가 필요해 있습니까? 뭐 가지고 다니기 어렵습니까?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연습하는 장소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혼자만 연습하면 됩니다.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아니 근데 북자논님. 정말 죄송한 게 가족분들이시고 또 이웃 사촌들이시니까 아유 시끄러워도 그냥 아유 그냥 내가 눈 감고 말지 아유 그냥 내가 귀 닫고 말지 뭐 이렇게 꾹 참은 거 아니실까요? 아니죠. 동생분들 가족분들 뭐 속마음은 안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소리가 나가들 안 해요. 옆집으로 소리가 가지도 않고 우집으로도 소리가 가질 않아요. 절대로 거짓말로 그냥 귀찮은데도 별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뭐 집에서건 바깥에서건 열심히 연습을 하시다 보니까 하루라도 하모니카를 불지 않으면 뭐 금단 현상이 생기신다고 합니다. 언제 또 그런 적이 있으세요? 얼마 전에 느닷없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무 일도 한 것 같지 않은데 입술이 붉혔어요. 입술이 붉혔는데 하모니카를 불면 이것이 터지거든요. 터져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안 터지게 만들려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가 바르고 하모니카를 이제 옆에다 놓고 저는 옆에가 하모니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밭이에요 밭. 네. 그렇게 사는데 하모니카 옆에 있는데 하모니카를 불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TV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제가 TV를 좋아하긴 하지만 TV를 그 기간이 열흘 동안이었어요. 이거 다 났을 때까지 열흘간이었는데 그 열흘간 하모니카를 불지 못하고 TV만 본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하모니카에 푹 빠져 계시는군요. 아니 근데 하모니카를 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걸까요? 정복자 단원 역시 암기력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 이제 본인한테 여쭤볼 게 아니고요. 증인이 좀 필요해요. TV자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80세가 넘으셨잖아요. 근데 모든 악보를 다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다 외우세요. 네. 첫 말입니다. 우리 정복자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건 것 같아요. 본인 전화하면서 반려동물 있잖아요. 아이고 잘 있어.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산책 가자 이러는데 하모니카를 보고 아이고 녹슬었네. 아이고 녹슬었어. 아이고 닦을 때 같아. 아이고 야는 왜 그래요.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반려악기. 맞아요. 또 이제 하모니카와 오랜 친구처럼 잘 지내는 분이 뒤에 계신 우리 오영이 단원님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모니카 경력으로는 이 중에서 가장 오래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여러 번 수술을 많이 했어요. 뭐 갑상선 암으로 뭐 대장암으로 여러 수술을 하고 뭐 어깨 수술 뭐 한 거의 몇 년을 이렇게 아픈 중에 있었는데 그래도 하모니카를 접한 이상 그 아픔 중에도 하모니카에 자꾸 손이 가고 좀 한가할 때는 힘이 없어도 그냥 한번 불어봐가지고 그랬어요. 그렇게 애착이 가는 하모니카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제는 다 건강하신 거죠? 네 이제 많이 좋아졌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연주하시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놓이고요. 그렇다면 나도 이런 하모니카로 많은 사람들한테 건강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건강도 북돋아주고 힘도 주고 위로도 좀 주고 하고 싶다 하실 것 같은데. 특별히 누군가한테 좀 힘을 주신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저희 형님이 많이 이 노래를 좋아하셨고요. 또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우리 형님이 좋아하시는데 기운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떤 노래인가요? 봄날은 간다. 그래서 그거를 불러서 들려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자기도 하모니카 한번 불어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봄날은 간다라는 그 노래가 어찌 보면 우리 오영이 단원에게는 되게 가슴에 사무치는 노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형님도 지금 TV를 보고 계실 텐데 봄날은 간다를 오늘 그 하모니카로 잠깐 이 자리에서 연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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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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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네, 아침마당 전부 오늘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는 전주하모니카 오케스트라 단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그나저나 원준씨 뭐하는거에요? 이야, 이 연주에 영원히 가시질 않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아침 기상 알림벨이 이 헝가리 무곡이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이러면서 일어나요. 또 여기서 듣게 되네요. 아니, 근데 이 헝가리 무곡이 여러분께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 군데 대회도 많이 참가했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주최한 아시아 태평양 페스티벌에서 제가 1등 상도 받았고 또 우리 시니어들만 구성되어 있는 팀들이 강원도에 가서 또 강원 시니어 페스티벌에서 은상도 받고 다른 곡으로도 서울, 부산, 대나가 많은 상들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멋진 하모니카 단지가 있다는게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그런데 종종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편견이나 오해 때문에 아주 그냥 속상하고 기운이 확 빠질 때가 있다면서요. 우리 전설 다루님. 네. 하모니카가 작은 악기인데다가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좀 대중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저희들이 이제 하모니카를 이렇게 배우고 있다 하면 아니 그냥 불면 다 되던데 뭘 돈 주고 배워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하모니카가 접근성은 굉장히 좋지요. 그렇죠. 집에 있고 이렇게 다 누구나 이렇게 부르면 소리가 나고 하니까 그런데 불다가 막혀요. 완성도가 힘들죠. 막히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초부터 탄탄히 가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가요. 그래서 정복할 수 없었던 그 하모니카를 잘 배워서 잘 가시면 정복이 됩니다. 요즘에는요. 대학에도 그 하모니카 전문학과가 있을 만큼 전문적인 학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내가 뭔가를 하는데 야 뭐 그런 것을 손 주고 배우냐 이럴 때 되게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모니카를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다 접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쉽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참 속상하시는데 그래도 부를 때 행복할 때가 많으시잖아요. 요양원에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연말 때 기억이 남는데요. 그 연주를 가시는 분들도 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 짧은 뭐 불과 한 시간 정도 그러는데 그 연주 그 시간에 막 이렇게 막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걸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울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런 봉사활동을 보람되게 하면 자주 와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 기관은 그 기관에서 요청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봉사를 가겠습니다 해서 갔던 것인데 그 봉사를 끝내고 돌아오는데 굉장히 행복하고 부도됐습니다. 참 특깊은 봉사를 하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연주를 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연주를 하면서 감동을 했다거나 잊지 못하는 공연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제가 잊지 못하는 공연은 바로 우리 전주시민 하모니카 오케스트라의 제1회 전기 연주회라고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소원했던 지휘를 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졌고 저를 따르는 많은 분들의 눈망울 보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교사를 명퇴를 한 것을 굉장히 서운해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을 하던 차에 제가 한 5, 6년 해서 이렇게 하모니카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그 무대에서 사람들과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제 효도를 했구나라고 마음이 뿌듯했고 무대 뒤에서 제가 눈물을 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뭔가 듣다 보니까 또 지자이님의 자랑을 또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분의 자랑도 좀 듣고 싶습니다. 양춘모 단원님의 자랑. 나도 이럴 때 굉장히 연주가 잘 됐다. 그럼 마음껏 자랑해 보세요. 선생님에 비해서는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제 자신을 제가 잘 알잖아요. 음악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처음에 한 곡을 하려면 한 달 두 달이 돼야 조금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선생님이 곡을 주면 혼자 연습을 하고 소리를 듣고 하다 보면 빠르면 하루에도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면서 야. 꾸준히 다녀더니 나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런데 자신을 보면서 제 자신을 칭찬하게 되고 좀 자존감이 높아졌죠. 아니 그런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되뇌 이러면 주변에서 와서 좀 하모니꺼 연주 좀 해달라 이런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선입금 후출발. 이런 느낌. 그런 제안 많이 받으시죠? 선입금은 없었어요. 아. 아. 인구 같네요. 못 받습니다. 그 돈.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 계정에 주변에 친구나 또 저희 와이프도 가끔 그런 와이프도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꾸준히 이제 축구라는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해요. 그 모임에서도 한 번씩 이제 노트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한번 좀 와서 좀 해 줬으면 안 되겠느냐 한번 불러 달라 막 이런 요구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절로 또 어깨가 으쓱으쓱 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형희 단원님께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가족 사이가 그렇게 좋으신데 하모니카 덕분에 더 좋아지셨다고요? 네. 이제 저희 딸이 거제도 살아요. 멀어서 서로 왕래 허기가 명절이나 만나고 그러는데 제가 하모니카 이렇게 한 뒤로는 딸이 가끔 엄마 오늘 배운 거 뭐 배웠어요? 하면서 좀 한번 들려줄 수 없냐고 그래서 녹음해서 보내줘요. 그러면 잘 듣고 자기 감정도 이야기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모니카가 하모니를 내는 악기라니까요. 그렇다면 가족들에게도 어떤 사랑의 하모니를 전해주고 있는 이 하모니카 혹시 김미숙 단원도 어떤 가족들의 응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기타를 잘해요. 기타를 잘하는데 엄마가 이제 하모니카를 이렇게 하니까 엄마 나와 한번 맞춰볼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은 요즘 젊은 노래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70, 80 옛날 노래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김광석 씨 노래 그런 거 엄마랑 같이 이렇게 연주하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집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면 자다가 일어나서 남편이 이렇게 꾸지람을 하기보다는 아구 열심히 하는데 일찍 자지 이렇게 좋게 얘기도 해주고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복자 누님은 아주 칭찬을 많이 받으신대요. 아이고 그래요? 아 왜 그러냐고 왜 그런가 했더니 연습벌레시래요. 연습벌레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코로나 때 그렇게 게을런지도 없고 그냥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면서요. 네. 코로나 때는 학원을 가지 못하니까 모두들 집에서 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생각해 볼 때 놀기를 많이 놀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임경호 선생님이 하시는 온라인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이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 초급은 하지 않고 중급하고 고급하고 하면서 그것을 날마다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곡을 연습을 하게 되니까 실력이 늘어났죠. 그때 겁나게 늘어났어요. 겁나게 오늘 연주도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이 행복을 선사해준 분들에게 저희가 드릴 음악 선물이 있습니다. 자, 서민수 학단장님 오늘의 멜로디 큐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하모니카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도전해온 여러분들을 위한 오늘의 멜로디는 김광석의 일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 하모니카라는 악기를 다시 보게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하루가 참 즐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마당 전북은 여러분이 내주신 소중한 수신료로 좋은 이웃들과 함께 즐겁고 유쾌한 이야기 오늘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4월 5일 식목일 이렇게 나무 예전에 많이 심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지 않고도 나무를 사랑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사용한 원고도 이면지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커피숍 가시면 일회용 컵보다는 텀물로 좀 챙겨가시고 요즘에 쇼핑백보다는 에코백 참 예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나무 사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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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